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총각들의 정진환 매니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산은 저희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산이죠 저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꼭 전화 주셔서 꼭 오셔가지고 많은 매물들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많은 물건들을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차량들은 신형 카니발 모델이죠 9인승 휘발유 모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차량 외관으로 괜찮은 차량이죠 9인승 가솔린 시그널처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판매가격 3450만원입니다 연식 참 좋죠 21연식이고요 주행거리 62,000원입니다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용도변경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수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미세누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차량 네 깨끗하죠 시트 야 시트 너무 좋죠 시트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구요 네 핸드 상태에 아주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자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스마트 버튼 있는 차량 앞에 시트 괜찮죠 너무 괜찮네요 네 힐 상태도 괜찮고 타이어 양호하죠 엔진 상태 괜찮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위뉴 차량입니다 트렁크 넓고 괜찮죠 네 썬루프 썬루프 있는 차량입니다 네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네 슬라이드도 있구요 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핸들 열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보드 네 다이얼 기어로 되어 있는 차량이죠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네 차량 너무 이쁘죠 스마트 버튼 있구요 네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한번 차량을 계속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어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꼭 방문하시면 더 좋은 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8대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무사고 입니다 자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판매가격 3270만원이구요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5만키로 네 아요 겉에 아주 어 외관 아주 깔끔하죠 휠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타이어 상태 괜찮구요 엔진 깔끔합니다 시트 너무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도 있고 네 다 옵션들 있는 차량이죠 네 시트 너무 이쁩니다 전동 트렁크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구요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시트 베이지로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좋은 차량 네 완전 무사고와 1인 신조는 여러분 어 좋은 좋아요 꾹꾹 눌러줘야 되는 차량이죠 네 이 차량을 사세요 아 이 차량 너무 좋네요 예 3270만원 5만키로 밖에 안타는 차량입니다 신형 카니발 좋죠 여러분 그리고 아 저희 채널 일련보증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일련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고인성 가솔린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검정 차량 네 아 이쁘죠 외관으로 볼 땐 너무 이쁜 차량 판매가격 3099만원 20년식이구요 5만키로 정도 됐습니다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용도변경 있구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네 단순술이 있네요 네 도어 쪽에 도어 쪽에 요기 부분에 네 방금 있습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휠 상태 깨끗합니다 엔진 깨끗하구요 네 베이지 색깔로 아주 깨끗하고 넓은 차량입니다 네 키 있구요 스마트키 있구요 다이얼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버 모드 오토홀도 있고 양방향 통풍 열쇠 시트 다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고 좋죠 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있구요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옵션은 다 똑같은 차량이죠 네 어라운드 뷰 있구요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네 차량 아주 좋죠 깨끗하고 좋은 차량이죠 네 무사고 차량이에요 어라운드 뷰 있고 스마트키 두개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여러분 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네 신형 가솔린 시그니처입니다 1인 신조와 완전 무사고 이런 차량은 뭐 덮어놔도 구매해도 무관한 차량이죠 이런 차량은 너무 좋은 차량이죠 네 판네판 썸드 붙어있는 차량 판매가격 3630만원 이구요 21년식이고 주행거리 5만 8천 용도 변경 없습니다 또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 아주 깨끗한 차량 미세누유 하나도 없죠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네 엔진 깨끗하구요 계기판 전자식 예방 있구요 암열 일렬 괜찮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다이얼 기어로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드 드라이브 모드 키 두개 있습니다 네 핸들 상태 양호하고 크루저 컨트롤 있죠 네 어라운드 뷰 있죠 스마트 버튼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죠 메모리 시트 있구요 네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등등등 옵션들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어라운드 뷰 있구요 네비게이션 있구요 썬루프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있구요 시트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깨끗하죠 네 워크인도 있구요 네 차량 아주 깨끗한 차량 진열에도 통풍 열선 시트 같이 되어 있는 차량 옵션은 아주 풀옵션이네요 네 아주 좋죠 3630만원 차량 네 완전 무사고 거의 신차급 되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썬루프 있는 차량 네 판매 가격이 3470만원 차량이구요 21년식 입니다 주행거리 7만키로인 차량 휘발유 차량 휘발유 차량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수원 SKV1 모터스에 있는 있습니다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수원에 있습니다 네 SKV1 모터스에 수원에 있는 차량 수원에 오십시오 수원이 가장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네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네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노이드 하나도 없죠 네 깨끗하죠 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네 어이구 핸들도 너무 깨끗하네요 잘 사용하신거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네 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타이어 양호 엔진 상태 깨끗하구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구요 네 다양한 옵션들이 구비되어 있네요 메모리 시트 있구요 네 DIS 다이얼 네 다이얼 기어로 되어있죠 전선시 파킹 브레이크 있구요 네 또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끄럼방지 있구요 네 블랙박스 있구요 네 좋습니다 전동프 있습니다 네 네비게이션 있구요 다양한 옵션들 시트상태 아주 양호한 차 좋죠 이런 차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런 차량 너무 좋은 차량들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 가격 괜찮네요 판매가격 2,990만원이죠 2,990만원 21년식이고 주행거리 9만8천 네 네 시그니처 구인승 차량이죠 무사고 차량이고 스마트 커넥 있습니다 선우프 있구요 커널 사운드 있구요 성능기기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있습니다 사고력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수리 있습니다 어디요 커터 패널 쪽과 도어 쪽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있는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죠 네 하부 깨끗한 차량이요 네 시트상태 괜찮죠 시트상태 양호합니다 네 암열 일렬 괜찮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고 핸들 괜찮습니다 타이어 상태에 아주 깨끗하고 양호 하죠 엔진 아주 괜찮구요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뒷열에 아 티비도 있습니다 워크인 있구요 트렁크 넓고 좋습니다 썬루프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이제 전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 있는 차량입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네 핸들 열선 있구요 전자실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두 있는 깨끗한 차량 2,990만원 차량 네 가격 괜찮죠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네 구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차량이죠 완전 무수하고 차량 아 차량 괜찮네요 시트도 괜찮고 아주 좋은 차량 같아요 판매 가격이 3,349만원 21년식이구요 주행거리 5만키로 휘발유 차량입니다 네 성능기록부도 보면 용도변경 있구요 렌트력 있습니다 사고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차량 네 시트상태 아주 양호하죠 네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시트 양호합니다 핸들 크루저 컨트롤 있구요 네 휠 볼까요 휠도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아주 훌륭하구요 네 엔진도 깔끔한 차량 네 네 각종 옵션들이 있죠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등 여러가지 옵션들이 같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있구요 네 어라운드 뷰 있죠 어라운드 뷰 있구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네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차 두개 차키 두개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깨끗하죠 네 전체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다양하게 옵션 내비게이션 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와 함께 상단에 있는 전화로 꼭 전화 걸어 주십시오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구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